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강동점에 온 이유가 수제버거가 또 맛있다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친구분께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일로 들어가야 되네 자 지금 나왔습니다 맛있게 콜라 먼저 따라내고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죠 콜라 한자 먼저 마시고 요게 이제 치즈버거랑 그 다음에 이게 이름 좀 어려워요 요게 이제 디오리지널 맥시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랙 이게 블랙기라운드 스테이 총 3개 그래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커팅 해가지고 바로 아니 커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햄버거 코팅 자 커팅 어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이어 기가 막히죠 요게 이제 제일 큰 버거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진짜 맛있는데? 아 차라리 장갑을 가져올꼬 올렸다 오늘 아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사전에 부탁을 해가지고 장갑을 또 가져갔어 왜냐면 제 손에 묻어가지고 이거지 이러면 엄청 편하게 묻잖아 딱 바로 딱 씹어가지고 그냥 아 진짜 맛있는데? 그리고 이게 바로 직접 와서 먹으니까 따끈따끈해가지고 진짜 맛있죠 잠깐만 요거는 뭐지? 아 일반 치즈버거 그냥 치즈버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감자튀김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지 감자튀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치즈버거 자 지금 이제 두 개 버거 먹었는데 요번에 세 번째 버거는 이제 블랙그라운드 스테이크 버거 첫 번째 거 큰 거를 먹어서 그런지 이거 진짜 약간 미니 버거 같아요 우리 보니까 스테이크 근데 진짜 큰 겁니다 이거 아 꽉 좋다 꽉혔어 마지막 콜라 한 잔까지 콜라 한 잔까지 와 진짜 맛있게 먹네 그래도 이제 사이드맨은 이 버팔로 윙도 먹어야죠 응 시켰는데 또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사이드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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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이드맨은 원래 잘 안 먹어 내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제버거를 또 맛있게 먹었는데 확실히 그 저희가 맨날 생각했던 그 KFC 버거킹 뭐 맥도란 등등 또 맛있지만 역시 수제버거에서 맛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 사이드맨은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요 파